마법의 요리책! 금방 다녀올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잘 다녀와 프랭키가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저런, 일하러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린 거군요 내 배가 배고프구나 간식이 어딨더라 당근밖에 없잖아 입 심심한데 아, 맞다! 요리책이라도 볼까? 이건 많이 봤고 이건 어제 봤고 이건... 아,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같이 보라고 모노 아저씨가 준 요리책이군요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 그때 그 요리책이구나 아, 맛있겠다 꿀림 케이크 파스타! 진짜 먹고 싶다 아, 배가 더 고파 정말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쑤욱 꺼내면 아니, 진짜 음식이 나왔네요 아, 잡았다 아, 잡았다 아, 아... 아, 아... 아, 아... 아우, 아파라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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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, 다, 다 봤어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, 아! 어, 아... 아! 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오오오오! 아, 큰일 날뻔했네 이건 아까 나왔고 이번에도 정말 음식이 튀어나올까요? 웬일이야! 또 나온다! 또 나온다! 애들 오면 같이 먹을까? 프랭키는 이 요리들을 나눠 먹으려니 왠지 아까웠어요 와, 정말 정말 맛있다! 그럼 잘 먹겠습니다! 프랭키! 뭐야? 뭐야? 아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아, 벌써 왔어! 프랭키, 어딨어? 잘하면... 프랭키! 프랭키! 들어갔다! 어디 간 거야? 프랭키와 친구들! 프랭키! 프랭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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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멋있겠다! 아니, 프랭키는 어딜 가고? 이 음식들은 대체 뭐래? 어? 아 뭐야? 어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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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두 먹어! 고마워! 아, 뭐! 이거 요리책이잖아! 어, 어디 보자! 어? 아무것도 없네? 이게 뭐야? 프랭키도! 프랭키가 왜 여기 있지? 봐봐 나 좀 꺼낼 거야, 얘들아! 뭐란다 어떻게 꺼내는데? 그녀, 내 손을 잡아 당겨줘 말도 안돼, 어떡해 재밌겠다 당겨 큰일날 뻔했네 프랭키 뭐야, 어떻게 된 거야 그, 그게... 어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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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흐흐흐 내 거야! 저런, 혼자 먹으려고 욕심부리다가 모두 뺏기고 말았네요 프랭키,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친구들과 나눠 먹어야죠 죄송한데